내가 뽑기를 해볼게 아이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아직도 못 뽑았네 내가 운이 너무 나쁜가봐 이 게임 해볼래? 기적의 검은 접속만 하면 무료로 200여석 뽑기를 할 수 있어 장비랑 재료 필요한 건 다 1억 한정 다이야를 무료 증정해 원하는 건 다 사면 돼 이 게임 대박이다 네오 멋진 경험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하십시오